OPGG의 카사딘 템트리 보니까 무라마나는 선생님만 가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카사딘 무라마나 132게임 132게임이나 가는데요? 꽤 많이 갔다 그쵸? 무라마나 카사딘 붐은 온다 근데 왜 미드 안 가고 탑 감 탑 카사딘 붐은 온다 이 사람 파카인가요? 알파카 아니 아닙니다 와우 방금 엄청난 걸 본 것 같은데 야 이런 무빙이 스웨인은 처음 많아보네요 전멸 없는 스웨인 2 찍나? 1레벨에? 2 찍는구나 근데 미니언 앞에 있으니까 안 맞는데요? 야 뭔 스킬이 저렀냐? 악 아 끔 어 나 포션 실수로 먹었다 4포션인 줄 아니야 잘 먹었다 많이 맞았구나 어우 아파 변 한번 해도 되겠다 되고 있는 건가? 아니 뭐야 아니 비에고님 이거 다이브 하려고요? 어 바텀 좋아요 아니 다이브 할 거면 비게이브 쌓았어야지 너무 양심 없는 다이브 아닌가 공 끝나면 하자 공 끝나면 하자 왜 안 끝나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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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끝나면 싸울게 사거리가 기네 생각보다 마무리 부탁해요 마무리 부탁해요 과용 못 참겠는데 이거는? 다치관국 있다고 이녀석 절대 안되지 어디서 타워골드 먹으려고 저희 동네 치안 제 선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런 도둑질은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도 와보셈 수위님 하이 그런 건 없어요 아니 뭐 어떻게 피하게 절대 절대 안되거든 으쯧 5패 여기까지 과용 여기에 쓰겠죠? 그럼 난 여기서 가는 거야 여기 W를 쓸 것 같으니까 하하하 가져야겠다 가는 중 여기서 밀자 디에고가 왔네 방법은 없어요 어우 나 미안하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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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팀워크거든요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이거는? 하우스급 CC 연계 하하하 좋아요 더블 만년설이 좋았습니다 좀 썼네 깝다 이거 와우 블리츠 뭐야 하하하 야 블리츠 고수였다 방금 전멸 그랩 10점 드립니다 야 이거까지 민다고? 살짝 욕심이 아니었을까요? 뒤에 누가 뭐 봐주고 있나? 없는데 으쯧 으쯧 하이 그런건 없다 조이야 이걸 어떻게 살려고 무리했으면 죽어야지 에? 어? 아 어? 아 과용 어 어 네 일단 잘 피했어요 둘 다 아 까비 그런건 없어요 위쪽으로 태포를 타서 크게 조이자 스웨잉까지? 하이 야미 하하하하 과용 그런건 없다 비에고야 되겠니? 일어납시다 이제는 질래야 좀 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 합법이니까 어 같이해요 여러분 나도 싸우고 싶은데 어 내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어 잠깐만 나 클릭을 잘못했다 아 어우 다행이다 답이요 아 클릭 잘했으면 다 잡았을텐데 첫판 이슈가 아쉽다 그쵸? 답이요 할 데가 없네 미안합니다 그런건 없어 그런건 없다 이거 뭐야 아 풀었나? 답이요 야 이게 종류야 좀 선하네 좋습니다 이분 탑으로 전향했나요? 토달지마쌤 아 네 닉네임 읽어드렸습니다 잭스? 잭스 데이터 좀 쌓아볼게요 처음 만나보거든요 이번에 잭스 상대 해보고 갱플보다 힘들면 앞으로 잭스 밴하면 되겠다 팀 마스터이 같아요 좋았습니다 잭스가 첫번째 몹시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면서 갑시다 없네요 잘 먹어 안하네 나쁘지 않은데요? 잭스가 닷지를 되게 뻔하게 돌렸네 오 바텀 좋아요 사비오 선택과 집중 좋습니다 네 이걸 닷지를 안쓴다고? W 일부러 안썼거든요 닷지 쓸까봐 갱홍하려는건가? 생각보다 강하진 않네요 잭스 걘 안해도 되겠는데? 조란범 들고와서 편한건가? 원래 폐물력 들지 않나? 개념 많아서 할만하지 않을까요? 개념 많아서 할만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아 시바나님 왜 이러세요? 진짜 그냥 가질 수도 있는거잖아 대기환 한 번 대기환 두 번 였어 6렙 됐네 저도 6렙 시바나 아래쪽이거든요 대기환 좀 합시다 다이브강 늘어봐도 되겠다 상대 피관리가 안되서 아래쪽 좋아요 꿀열매 먹고 오나? 아님 집에 갔나? 이걸 쿨하게 집에 갔다고? 이건 예상 못했네 에? 그런건 없어요 엑스 W랑 궁이 마법 데미지라서 괜찮거든요 잼진 씹는 데는? 바나가 애매하니까 어우 내 위기에 빠졌는데? 와 잘 피했다 좋습니다 따봉이요 앗 와우 잭스 잘했다 어 좋았습니다 자비요 잭스 전면을 예측했어야 했는데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못했어요 허허허허 이길 많아져? 오랑검 뜨면 좀 많이 쎄지긴 해요 지금은 좀 약해도 안 갈 것 같은데? 과연? 아 나 배고파서 어지러운데? 랩을 못 보겠네? 왜 이렇게 약하지? 잭스님 많이 약한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한데? 좋습니다 다 피전 안하나? 그런건 없네요 어 좀 위기인데? 죽었다 일단 가는 중 할만하지 않나 이거는? 끝 안대용 어? 여기 있구나 어? 퓨즈했다 까비 아 인생 배제형 가야겠다 그냥 좀 이따가 보라바라 다음 배제형 가죠 분야 말고 그게 낫겠는데? 우와 잠깐만 탈리아 진짜 사기네? 무슨 저런 데미지가 나와 죽을 뻔 와우 진짜 사기다 같이? 오케이 좋아요 나눔 먹자 여기다 테라스를 놀려요 체력이 있는데? 어우 아픈데? 고마세요? 나 여기까지 하도 돼 잠깐만 좀 아프다 확실히 마저템 하나 가니까 체력이 안다네요 오 맛있겠는데? 잠깐만 반주 아잇 하하하하 어 내 남은 시바나는 저희 카사디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탈리아 진짜 사기다 진짜 Q를 그냥 막 넣어도 되는 것 같아 한타에서 오오 옥